자갈도 깔아받고 이런식으로 깔아나가야 될것 같아요 자갈도 깔아받고 잔디도 심어봤는데 이게 가장 좋은것 같아요 걸었다가 녹아도 질퍽거리지도 않고 가장 좋더라구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선조님들이 하신게 좋은 방법 같아요 보도브로그로 깔면 쉬운데 이게 좋습니다 이제 반 반했습니다 아 오늘 다 못둘것 같아요 바닥에 돌 까는 작업이요 어저께 반했습니다 어저께 반했는데 어우 팔이 아퍼가지고 어 좀 쉬었다가 오늘 마저 깔라 그럽니다 오늘 마저 깔라 그럽니다 전원생활을 할라그러면요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 왜그러냐면은 어 내가 해야지 몸이 건강해지니깐요 첫째 이유구요 두번째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사람 사서 할라그러면 그냥 있는거 가지고 그냥 꾸미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더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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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진 다 깔아가네요.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